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이나 저항성, 행성을 보십시오, 별들을. 별들은 태어날 때 자기 질량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 질량을 다 쓰면 폭발하고 살아내버립니다. 그 별들이 자기 질량대로 빛을 내고 사라지는 것이지 어디에서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들 압니다. 그 아는 것을 몸이 나인 줄 알고, 생각이 나인 줄 알고, 감정이 나인 줄 알고, 그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존재, 그 존재가 나입니다. 지켜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몸이 나라면 숨은 누가 쉽니까? 숨은 내가 쉬죠. 그러면 우리, 우리 선생님이 5분만 멈춰보십시오, 숨을.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죠. 몸의 법칙에서, 자연의 법칙에서 쉬어지는 겁니다. 음, 내 뜻대로 쉬는 게 아니다. 네. 그럼 일단 몸은 내 건 아니네요? 네, 일단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네. 내 거라면. 빠뜨리지 않았겠죠? 어, 안 빠뜨리겠죠. 그럼 난 빠져요. 자꾸. 내가 원해도 내 뜻대로 안 따라줍니다. 마음도 가만히 보세요. 네.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어, 가만히 보십시오.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시끄럽죠? 네. 소음으로 들려요. 내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하하하. 그게 마음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것을 일어나는데도, 내 마음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가끔 이야기하죠.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줘? 또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음,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네. 내 마음을 잘 알아야지, 내 마음을 이롭게 써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명상이지.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 중에, 나를 안다라는 것은, 지켜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지켜본다라는 건 대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명상에서, 고요하면서, 비춤이라고 있습니다. 네. 고요하다, 하는 거. 고요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네.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은식이 선명해집니다. 은식이 선명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로, 소소명명하다고 부릅니다. 음, 은식이 선명하다, 하는 것. 고 선명한 자리가 고요한 자리입니다. 음, 고요한 선명, 의식이 선명한 자리라고 부르는데, 그 자리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우리가 매일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잠을 푹 아침에 자고, 아주 잘 자고, 눈을 떴을 때, 큰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죠. 밝고 환하죠. 그때는,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네. 감정이 일어납니까? 없죠. 그냥 밝죠 그냥, 환하죠. 네. 고게 5분, 10분 이상 안 갑니다. 네,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러고 생각이 막 들어오고, 나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음, 고 소소명명하는 자리가 고요함입니다. 음, 고 고요한 자리가, 스위치 오프에서 온다는 자리입니다. 네. 고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압니다. 뭘 알죠? 내가 지켜보는 존재라는 것. 음, 아니 그러면은, 그, 몸과 마음이 일단, 내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나 몸은 내다.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이 원해서 몸을 이끌고 낼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여기 오고 싶어도, 이 몸이 다쳤다면, 병원에 있다면 여기 못 올 겁니다. 그렇죠. 또,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 몸과 마음이 두 개가 아닙니다. 둘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입니다. 네. 실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은 나예요. 실존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는 몸은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네. 어, 그것까지는 좋아. 몸은 나이면서 내가 아니야. 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야. 네. 그렇다고 해서 실존하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네. 마음이. 여기 왔어. 나야. 그럼 몸은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네. 보이는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네. 죽음 뒤에는 어떤 것이 펼치지는 모릅니다. 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서 떠났다 가는 표현을 씁니다. 또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왔어? 모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와서 보이는 세계에서 머물다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간다. 몸과 마음은 통로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 주는 통로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 세상과 마주하는 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몸이 나이면서 내 안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그러면 그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보이는 세계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죽음인가요? 죽음, 저승 그건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표현했는 건 저승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종교적인 의미도 빼고 어쨌거나 보이는 세계에 와가 있으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이상의 더 넓은 의미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면서 또 몸은 내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삶을 잘 살겠는가? 네. 나는 이 질문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아쉬움 없이 떠날 수가 있겠는가? 질문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럼 보이는 세계를 아쉬움 없이 떠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네, 그렇죠? 거기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보이는 세계를 아쉬움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동네 밖에서 해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해가지고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로 돌아가자고만 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홀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려요. 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고 홀가분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날 때 그렇게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모습이 가장 잘 사는 삶의 모습과 닮았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세포 하나는 생명입니다. 네. 내 안에 내 내면에는 이 생명으로 무한의 어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네. 그 욕망 욕망의 의도를 세우면 선명히 하면 세우면 네. 그 욕망과 의도가 나에게 소중하고 나와 더불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롭다면 네. 장애물들은 다 사라집니다. 충만한 그 생명력이 자신의 삶을 빛나므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순리대로 저절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놀이터 아이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놀이터 아이가 이제 막 놀이터 놀고 있다가 엄마가 딱 부르면은 그 놀던 걸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엄마가 달려가는 그 모습. 근데 현실 세계에 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그 모래 조금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조금 더 놀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왜 그런 집착이잖아. 집착은 두려움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니까 자 보십시오. 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1도 없어.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있다면 우리는 집착이 어쩌면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게 1도 없기 때문에 자아는 가지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비교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대상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것이 나와 동일시해서 놓칠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일어나는데. 네. 두 번째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고 변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자아의 속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자아의 속성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상태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가지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이나 저 항성, 행성을 보십시오. 별들을. 별들은 태어날 때 자기 질량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대로. 그리고 그 질량을 다 쓰면 폭발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별들이 자기 질량대로 빛을 내고 사라지는 것이지 어디에서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외부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것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착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위에 서려고 하고 세상이 인정받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더 가지고 올 때 나는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집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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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감사합니다.